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들이 미래 직업을 위해서 지금 먼저 체험을 하는 시대가 많이 좋아졌는데 저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하나요 저희는?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다음 마을을 지켜라 마을이 되게 평화로운데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다음 마을을 지켜라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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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를 책임지고 있는 방탄마을의 제이홉 마트 그렇습니다 저는 마트장 제이홉입니다 마트장 마트 사장님 마트장이래 은행정도 아니고 자 이제 제소개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 중에 가장 택배기사 중에 가장 택배기사 중에 가장 아니 저도 막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야 막상 소개하자 할 말 없다 진짜 기사 중에 가장 꽃 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지만 모든 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오 RM이고요 저한테 맡기면 이제 부품비가 이제 한 3배 정도 더 나오실 거예요 푸실 수도 있고 뭐 부품 네 부품이 본인이 묻은 걸 왜 손님한테 청구하죠? 뭐 원래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알겠네요 이 부분 방탄 마을에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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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예요 꼭찰 꼭찰 사장님인데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저기 M.G 금고의 은행장입니다 M.G, M.G 뭐의 약자예요? 민수가요 아 그럼 민간네 저는 꽃집 사장입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누구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하루종일 꽃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꽃을 듣는 남자 형 얼굴이 꽃이잖아요 좀 이상한데 어? 빨간 말 아니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형이 형이 들어보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 마을에 맛있는 거 먹었나 봐요 뭐 요즘 딱딱하고 형 속도 좀 하게 끄지 맙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 마을에 따끈따끈 베이커리 파티실입니다 오오 학자에게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제 자기 직업에 충실해 주시고요 네 마을에 낮은 20분 밤은 70분 이 마지막 마루에 모였을 때 누군지 오케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 치맥에 저희가 문화상품권 오와 문화상품권 오와 얼마예요? 5,000원 총 금액은 20만원 오와 4분이 20만원 되면 아 네 되게 게임 재밌겠네요 제가 보기 일단 재판 한번 해봐야 돼요 마비아 게임을 해보셨어요? 마비아 게임을 해보셨어요? 마비아 게임을 해보셨어요?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솔직히 진짜 잘 몰라요 게임을 이 형 진짜 못하더라 일단 힘총부터 사자 일단 내가 모르겠어 지금부터 방탄 마을에 낮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레드 선으로 시작하십시오 레드 선 하하하하 어디 갈까? 하하하 나 멀리 가보셨어요 친구 네 빨리 와야지 호도가 떠서 떠서 떠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부족한지 오늘 찾아보고 사장님 여기 과자 또 없나요? 과자요? 저번에 제가 한번 사러 왔었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과자 뭐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오 전혀 힌트가 될 게 없는데 오 전혀 1도 없는데 아니 힌트가 어디 땄는데요? 김선율? 시작할 때 제가 제가 이걸 딱 봤는데 뒤에 종이 하나 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물어봤는데 정비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 아 깜짝 아 깜짝 아 진짜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 말했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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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아니지? 아 나 우리 차고 차야 되는데 아 지금 방탄 마을이 위기에 빠졌다는데 지금 차가 문제예요 지금? 아 뭐야? 우리 진짜 이상하네? 펜 같은 거 없나? 여기 있다 여기가 꽃집 꽃을 그려놓자 이거 룰윙비를 모아 맞아 이건 뭐 괜찮아요 빰빰빰빰 빰빰빰 종이 됐어 카메라 위치를 살피자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게 확실해 저기도 종이 저기도 종이인데 저기 파티셔 씨 네? 제가 이런 걸 찾았어요 어? 아 저쪽 제 경쟁사입니다 힌트가 노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노란색으로 돼 있다고? 여기 남준이 거 아니야 어? 어? 꽉 아 이렇게 힌트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내가 조작하려고 했던 건 들어야겠네 경찰서 어? 경찰서 한번 가보자고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어 안 돼 충성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쁜 사람들이군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 용장님 이 사람들이 파는 거 할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갑을 열려버렸어요 지갑을 저는 아직 들어온 지갑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들어오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일은 잘하시고 사실 저는 뭐 단서만 찾고 있을 뿐이죠 이게 힌트야? 아니 나 이런 거 막 찾았다니까? 뭔데 이게 뭐야 브라우니 이거 힌트 아니잖아요 힌트 아니야? 이거 힌트 아니에요 이거? 브라우니 만들기야 왜 힌트야? 분심물 보관함을 확인하라 어 잠깐만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 와 이거 뭐지? 와 진짜 무렵다 너무 무렵다 아 여기 열리는 건데 이게 비밀인데 이게 어? 지민이 신분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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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타주 제작소 뱀 뱀 뱀 왜 아 힌트는 다 정해냈지 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난 그래도 뭐든 다 주워가 보자 일단 경찰 양반 힌트 좀 찾았어요? 저 몇 가지 찾은 건 있는데 아직 어? 보여주세요 어디 한번 마을 회관에서 아유 뭐야 뭐야 같이 파란 마을 아니면 그러니까 어 이게 좀 순한데 어 이상하네? 아니 뭐 힌트를 못 나눠줘? 저도 아무도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뭘 못 믿어요 이상한 이상한 양반이네 이거 지금 마음이 위기에 빠져 아니 경찰 맞게 한 경찰 경찰 좀 줘봐요 잠깐만 이거 위조 같은데 위조 아닙니다 잠깐만 손 가려 손 대 손 대 확실합니다 4-1 아니야 이건 위조 할 수 있잖아요 어? 경찰 양반 이상하네 이거 힌트를 들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차가 지나간다는데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뭔가 들어있구만 응? 아니 뭐가 힌트인지 난 아니 근데 나 방금 어? 아니 비석에 모든 거 형 형 형 이거 결정적 힌트 같은데 아 나는 항상 좀 늦어 분명히 여기 다 살피고 갔을 거란 말이지 이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가? 와 기가 막히게 꽝 뽑는 거고 이거 없지? 어? 어? 여기도 여기도 본인들이 뭔가 다 살피고 갔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까 몽타지 제작소 있었잖아요 이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겠지 왜 혼 하나만 켜져 있을까요? 아니겠지? 여기 딱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걸 보면 여기에 무조건 힌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정국이가 힌트를 불성실하게 찾는데 정국이가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워요 지금 외냐 왜냐 외부인은 힌트를 찾으면 안 되거든요 어? 5번? 뭔데 뭔데? 어? 자 봐봐요 5번 누가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거 같지 않아요? 테이프를 기다렸어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야 어 뭐야 누구야 솔직히 말해봐 저 테이프를 기다려봐 너 뭐야 저 파랑 말입니다 너 왜 모르겠냐? 네 진짜요? 나 아닌데요 뭔 소리 하라고 해요 나 아니야 꽃집 사장님 네? 혹시 몽타주 제작소에서 뭐 찾은 거 있습니까? 나 이거 M 적혀 있는데 왜 이거 찾는데 M이에요 딴 거는 없었는데 이거 하나만 M이 적혀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건 거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 왜 M일까요? 마켓 이게 어떻게 있었냐면 형 어? 이게 뭐야? 경찰관 파랑마을 경찰서 앞에 이것들이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거 찾았어요 아미 미석의 모든 거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몽타주 제작소 찾아라 근데 가서 여기서 내가 이걸 발렸어 M이 마켓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딴 거는 없잖아 만약에 이거 아니 M ten M M 은혜 은혜 엨 엨 엨 엨 경찰이 가져갔어 아 아 어 아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key 차가 지나가면 돼 아니면 tool sper 잡을때는 뭐가 있어. 오, 잡아, 잡아. 와, 저거 덧셈. 아, 이런게 있었어? 그냥 덧셈이 아니네. 와, 이거 뭐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파티셔 선생님. 혹시 힌트 좀 찾으셨어요? 우리 경찰관님한테 다 줬습니다. 힌트를 다 주셨다고요? 왜요? 저한테 공문하는 건가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를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네요. 빨리, 빨리.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 내가 찾은 힌트예요. 제가 이런 걸 찾았어요. 분심물 보관함을 확인하라. 자, 이거, 이게 보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던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트, 부위, 위에 하트. 와, 이거 모품이야? 내가 한 번 해볼게.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이거를 바로 빨간색 똑같은 종이잖아, 이거. 똑같은 종이니까 이것도 힌트일 거 아니야. 이게 명가에 내는 거 아니야? 다 멤버들이 한 번씩 하고, 뭐죠? 정비소. 멤버들도 다 털었을 거고. 하지만 그쪽에서 단서를 찾는다. 레츠 게리. 이게 바로 청년 경찰 폐기 아니겠습니까? 카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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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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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미녹산 왜 가져온 거야? 이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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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마켓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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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청한 거 아니야? 청한정 하트사님. 이게 아까 저기 저기 조형끼 카메라가 있었던 곳에, 이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중요한 건 여기 5번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 저도 이거 발굴했는데 그냥 뜯었는데 녹차 있길래 버려야 된 거 같아요 누가 고의로 5번을 비신 거예요 네 봐봐요, 방송에 나올까 봐 이거를 가려놨어요 어, 맞아 나도 이거 있어요 저 이거 겁나 많이 봤는데 5번 카메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안에 뭐가 있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그런데 아, 이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경찰관님 예 마을 사람 중에 뷔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증거를 다 찾아서 줬다는데 예 어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죠 봐봐요 제가 왜 보여줘야 되죠? 수상합니다 봐봐요 방금 다 버렸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찾았습니다 뭘, 뭘 찾으셨는데요? 이 파란색 물병을 어떤 직업 앞에서 찾았습니다 슈가 형 그거 힌트 어디 있어요? 정국이랑 그거 했었던 거 정국이한테 지금 힌트가 다 올렸는데 내가 아까 줬거든 그게 아까 내가 자주 찾다가 M이라고 적혀있는 거고 자주 안 찾았어 근데 찢어져 있는 M, M 은행이랑 지갑을 찾았는데 거기에 파란 마을에서 온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게 은행장이었어 그리고 MC 스마일 영수증이 그게 은행, 은행장 신분증이 M, M 씨 스마일 지갑으로 있었다니까 찍은 듯이 많은 생활으로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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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저는 생활을 많이 찾았습니다 보렴 pounds 하 또 지내camp 이 그런 거 이렇게 되기도 하고 바 отно triangles 蔭 디 buena 깊고 순상 깊고 그런 게 자 지금도 강탄마을 사진 힌트를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외국인을 추리하는 시간을 10분 동안 아 그 부시부를 열었어요? 뭐였죠? 그거 어떻게 열어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찾아 각자 가지고 다 꺼내봐요 일단 어는 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힌트 아미비석의 모든 것 공유하시죠 공유하시죠 방탄마을 주민 그래프 그게 증거라고? 일단 보시죠 방탄마을 어떤 곳인가 잘생긴 주민들이 많은 페이크 아니에요 페이크? 자 여기서 마을 주민들이 자주 확인하러 오는 모양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증거 제가 찾은 건 이겁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모자에 달린 파란색 손수건을 파란색 손수건을 우와 대박 아니 근데 심지어 이게 붙어있어 모자에 이거 억지로 만든 겁니다 아니요 제가 찾았을 때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앞에 이 파란 물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너무 대놓고인데? 아 잠깐만 일단 정구 어 잠깐만 뭐 간다 여기에 영수증이 있는데 바로 자전거 정비소입니다 아니 새 차 이거 새 차 이런 식으로 온다 이거죠? 잠시만요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중요해서 안주머니에 나왔습니다 아 진이 형이 잘해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 하늘색 지갑입니다 이 지갑에서 신분증 지민이 나왔습니다 어? 아 근데 우리도 죽었거든 이거 몽타주 제작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뭘 찾았냐면 몽타주 제작소가 뭐예요? 몽타주 제작소에서 다른 몽타주는 없었는데 뒤집으니까 이거 있더라고 옆에 이거 떨어졌었고 아니 지갑이랑 사는 거 일단 보여줘봐 지갑이랑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찾았어 이거 진이 형이 저기 M이라고 적혀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가게에서는 M으로 시작하지가 않죠 이거 봐봐 이거 마켓에서 생각했다니까 처음에 이거 숫자 아니에요? 돈가? 이건 뭐야? 홀수 번호를 지녔다? 홀수 번호를 지녔다? 어 홀수 지는 사람 나오잖아 아 저야 이거 찾은 거야 찾았어 저기서 찾은 거야 찾은 거야 와 이거 진짜 치밀하다 아 근데 나 이게 말이 안 되면 될게 이거 이게 저랑 심지어 국세사야 흐흫 자동차 정비소 아저씨랑 둘이 동시에 찾았습니다 제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외부인이 미션 물건을 찾으면 제작진께서 함정 미션을 주시고 그 함정 미션에 해당하는 걸 주는 걸로 압니다 그 함정 미션 카자 아니에요? 왜 나와야 돼? 함정 미션 카자 아니야 당신! 그럼 이 사람 신분증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정 카자 미션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야? 혹시 그럼 여기서 증거 안 찾은 사람이 누군가요? 저는 찾았는데 여쭙으로 다 찾았어 찾았는데 그거 아니래 찾았는데 넘겼다 찾아서 넘긴 거 아닌가요? 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이걸 찾았어요 은행장님한테 은행장님 힌트 안 찾았어요? 여기 유리저리 물으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모자를 부르시더니 이걸 찾았다고 약간 숨기려고 그랬다 말을 돌리려고 한 거지 제가 증거를 몇 개 찾았어요 몇 개 찾아서 들고 다녔는데 그 뒤에 제가 또 나와 왜 왜 또 나와? 이때까지 얘기 안 하다가 왜 얘기를 안 했죠? 이걸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꽝 두 번째는 꽝 그래서 이게 힌트인 줄 알고 다른 걸 다 한 번 지금 보일러 꽝만을 공개하고 있어 왜냐하면 침트를 찾아야 되거든 진짜 못 간다 사람이 몰리면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진짜 귀 빨개지는 거 뭐죠? 감탄 마을의 나치 그냥 힌트 버리지 마 힌트들 잠은 안 잖아요? 힌트 버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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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버리 rations 아까 여기 힌트를 찾았던 게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니까 근데 그건 진짜 현미 녹차지 그러니까 진짜 현미 녹차야, 이건 근데 여기도 이게 있거든요 어디 뭐야, 어디 뭐야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R&M 신문,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왜 9717이 나온 거지? 왜? 뭐 때문에? 와 이거 있어? 잠깐만 아 맞나? 괜히 오.. 괜히 오.. 괜히 오 받은 건 아니지 1816초하기 691 아 저 이거 팬 같은 거 없나요? 제이홉 마트 안 들어 왔었네 아 뭐 어딘가 있어, 좋찬데 어? 뭐 하세요? 팬 어딨어, 팬 팬이 없어, 마트에 팬 없어? 응 전문함을 확인하라 야, 이거 맞는 거 같지? 이거 봐봐 내게 이거 홀스 번호를 지냈다 하잖아 근데 내가 번호 계속 보고 다녔거든? 807은? 나 지금 어마어마한 찾았어요 807은 1이지 잘못 준비했어, 10배기 5 불씨 그치, 전문함이 맞지 나도, 나도, 형벌 형 한 번, 형벌 차단했어 내, 내, 내 쪽으로 봐봐 나 그럼, 야, 경찰관 봐봐 난 아니라고 진짜 확실할 수 있어 경찰서 봐봐요 나 사람, 성함이 왜지? 난 진짜 나, 형벌 차단했어 자, 이걸 거꾸로 푸는 거예요 7, 1, 1 오, 오 7, 1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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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7, 8717 죄송합니다, 8717 아니, 아닌 거 같은데 8717 맞아, 8717 맞아 맞아,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아, 내가 뭐... 아니,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야 뭔데 뭔데 아니지 8109 더하기 996.. 아니 8109가 없어서.. 헛다리 제대로 싶었네 갑자기 왜 나와요 그게 기사님 그리고 경찰관님 아 우리 우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찾았어요 이게 힌트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자동차 정비소요? 아 맞아 RM형이 파랑마을로 이사가려고 한다고 있었어 이게 파랑마을 사람들이랑 한다는 그 계약 내용이 있어? 어? 파랑마을 파랑마을 그러면 지금 진영 자동차랑.. 자동차도 홀스였고 진영도 홀스였어 봐봐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근데 3명일까 2명일까 2명 2명 내가 100% 확신해 어 699 더하기 9018 어 맞잖아 야 맞아 1096 더하기 6181 1096 더하기 6181 뭐예요? 펜 은행 앱에서 펜 봤거든? 야 제이홉! 야 제이홉 잘했어! 야 제이홉 천재다! 나 천재였어 야 너 이름 뭐였지? 야 지금 야 잘했어 야 헛다리 집은 게 아니라니까 야 펜 6 있어 펜 6 있어 펜 6 있어 펜 왜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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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 더하기 6181 뭐예요? 7 8277 8277 야 부기어났다 8277 8277 8277 8277 8277 77 77 77 어 아니야? 왜 왜? 아니 뭐 아니 뭐 뭐죠 왜 왜 왜 1096 더하기 6181 맞잖아 7 7277인가? 아 7이네 앞자리가 오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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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옷 파란색 옷 야 파란색 옷 어? 누구야? 파란색 옷 파란색 옷 아니 여기 우리 열었는데 파란색 옷 나왔어 저 형 저희 세명이 엄청난 거 들고 왔어요 어 잠깐만 형 오지 마세요 야 나도 맞잖아 야 나도 맞라고 야 나도 맞다고 야 내가 알아도 소용없어 pow 아 윈 홈 회장님 아 진영 오지 마 야 만약에 내가 아니면 너 조용없다니까 아 이상해 진영 오지 말라고 아 무슨 짓 할 거예요 파란 방어오는 형 또 오지 마 야 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파란색 옷 나왔어 거기서 뭐 짖어 아 이제 알겠다 저 사물함을 다 열어야 결정적 힌트가 모아지는 거네 아 맞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 다 열어서 모아야지 사물함이 3개잖아요 그 3개를 다 열어서 이걸 모아야 결정적으로 누가 얼분인지 나오는 거네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범인으로 물린 거야 가운데에 기차 난 내가 뭔 증거만 얘기했을 뿐인데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난다 맛있겠네 한 번 가져갈까? 전혀 내 캐릭터랑 맞지 않는 그런 차례인데 이거 힌트 얻은 거 이게 뭔지 생각해봤어요 근데 여기 이쪽으로 와요 주소가 있더라고요 왜 주소가 있냐고 그거 봤는데 봐봐 세 마리인 거 897 800이 7이 15라고요? 형 장차 정비서 뭐예요 지번? 오잖아요 어? 야, 그럼 왜? 형! 난 왜? 아니, 잠깐만! 야, 나 봤어! 나 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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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니다! 자용차 정비사! 그러니까! 자용차 정비사! 야, 근데 남준이 너무 열심히 찾았는데? 나를 의심하는 이유는 뭔데? 어? 잠깐만요. 어디서 그런 일을 줄 알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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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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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이야기하더라! 아, 난 지금 정치될 때 왜 보라고! 형도 홀스 번호 얘기 들었어요? 그 뭔데? 홀스 번호? 그 문 앞에 보면 숫자가 적혀있어요. 뭐 빼기 뭐... 아니, 주소를 다 빼보면 9 빼기 5는? 4, 4. 하잖아요. 4에는 아닌 거죠? 홀스, 홀스! 그니까! 전혀 홀스가 나는데... 근데 홀스 중에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진영은 거의 확실하게 나온 게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난 진짜 아닌데... 장용차 정비소에서 파랑마을로 이사가려고 하는 그게 그 결정도 보냈잖아. 나 봤어, 나 봤어. 이 일기 가운데로 비쳐가... 그럼 뭘까? 일기 가운데로 비쳐? 하트, V 위에 하트? 세... 하나... 가운데로 비쳐가 지나간다. 그럼 Q월도 맞잖아, Q월도. 남준아, 너 아니냐? 저 아니라니까요. 억울하지? 그게 내 심평이야. 둘이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 정비소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소재지가 빅히트 특병실 파랑마을이에요 왜냐면 저는 파랑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아 그거는 제가 설정이 그렇다니까요 난 종국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저희가 결정적인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아 오케이 갑시다 아 일기가 어딨다 이거 아 이게 일기장이구나 아니 뭐 없는데 나한테는 사실 일기 찾았어요 일기? 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일기장이 없다고요? 제 진영 맞는 말이야 진영 파란 말이야 아 뭔가 랩몬 형이랑 진영 맞는 거 같은데 1월 27일 토요일 날씨 해 1월 27일 토요일 비군 어? 오늘의 중요한 일 꽃에 물주기 비오는 날 꽃에 물주기 비오는 날 꽃에 물주기 은행장 확실해요 그리고 아까 M자 계속 나왔죠 버스 티켓 있으잖아요 이건 뭐예요 버스 티켓? 누구 거야? 파란마을에서 방탄마을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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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